1등 복권 명당. 행운의 복권. 공명당에서 샀습니다. 1등 복권 명당. 자 또 빠질 적 없죠? 9번, 18번, 25번, 40번, 41번, 45번, 7번, 15, 23번, 32번, 39, 43번, 15, 17, 19, 21, 35, 40번, 9번, 18번, 와 9번, 18번 어떻게 나왔네요? 9번, 18번, 33, 35, 37, 45번, 11번, 14번, 18번, 29번, 35번, 44번입니다.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무료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흥 명당. 고흥 명당. 또 1등, 최근에 1등 배출한 곳입니다. 여러분들. 최근에 1등 배출한 곳입니다. 한 번 더 보여주겠습니다. 이거 몇 회가 1등이었지? 아마 최근에 제가 알바를 좀 다시 해야 되네요. 1등 배출이요. 몇 회인지 모르겠습니다. 그럼 알겠습니다. 2등 배출한 곳입니다. 몇 회인에 쌓인 데이터가 2등olved 있습니다. 몇 회인에 쌓인 데이터가 2등으로 왔습니다. 3등 배출한 곳입니다. 감사합니다.